아까 풀었던 것 중에 몇 번이었지? 13번? 아까 땅군 나왔던 거 땅군 나왔던 거 그거 살짝 헷갈렸는데 땅군이야 땅군 니은 받침으로 군이 아니고 니은 받침으로 땅군은 없는 말이네요 없는 말이고요 땅군 이게 아까 113쪽에 13번 그리고 예전 교제는 110쪽에 110쪽에 13번 그래서 땅군 니은 받침으로 땅군 그래서 땅군이 맞고 포도청 땅군 그래서 니은 받침으로 니은 받침으로 써야 되고 선생님이 아까 군이라고 한 건 잘못 말했습니다 땅군은 없는 말이네요 그래서 니은 받침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땅군 자 다시 돌아가세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특수조사 중 자 특수조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보조사예요 보조사 중에서 그 전제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됐습니다 즉 왜 앉지도 않고 바로 가니 할 때의 돈은 강조하는 의미야 즉 앉지도 않고 바로 가니 할 때의 돈은 강조의 의미로 썼죠 그러나 이번에 이 아이가 요새 한자까지 공부한다 할 때는 즉 한계를 말하지 즉 마지막 극한 한자까지 공부한다 다른 것도 공부하는데 한자까지 한다 또 결국 너마저 떠났구나 이때도 마찬가지 극한 마지막 바운데리를 말해주는 거지 너마저 떠났구나 또 선풍기나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바라는 바 선풍기나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극한을 말한 거야 즉 최소한의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극한을 말한다면 1번만 1번만 강조의 의미죠 그렇죠? 왜 앉지도 않고 바로 가니 할 때의 돈은 강조의 의미고 나머지는 극한 즉 최소한의 이것은 있었으면 한다 하는 말을 바라는 거죠 3번 문제 같은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이때는 문법적인 게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상으로 즉 유사한 건가 아니면 별개의 성격을 갖는가 의미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여기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용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밑줄친 조사 중 내용상 성격이 다른 거 일단 형식적으로 봐도 1번의 아버지께서의 깨서는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가의 높임말이고요 그리고 3번의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할 때에서도 단체명사 뒤에 오는 주격조사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같은 거란 말이야 형식상도 그렇고 내용상도 그렇고 그런데 2번은 분명히 형식상 내용상 전혀 별개지 아니다 바로 앞에 왔으니까 그런 사람이 할 때 이는 무슨 조사? 복격조사야 그럼 답은 2번이 되죠 그리고 4번에 나의 끝없이 사랑하는 조선민족 할 때의 의는 형식상은 분명히 관형격조사죠 관형격조사인데 의미상으로는 주격으로 쓰인 거지 내가 끝없이 사랑하는 조선민족이니까 내용상 주격이지 형식상으로는 관형격조사지만 내용상으로는 주격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4번은 같은 주격조사에 포함을 시킬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의가 주격조사란 말이 아니야 여기서 문맥상 주어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지 문맥상 주어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지 주격조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상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야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분명히 내용상 형식상 완전히 다른 건 2번밖에 없죠 그렇죠? 즉 아니다 되다 앞에 오는 이는 복격조사니까 즉 2번은 복격조사가 틀림없고 1번과 3번은 주격조사가 틀림없고 그렇지만 4번은 의미상 살폈더니 내가 끝없이 사랑하는 조선민족이니까 의미상 주격인 거죠 이해 됐어요? 다음 5번 이런 문제야 기쁨의 열매할 때의 의는 분명히 형식상 관형격조사야 그런데 얘가 의미상 기쁨의 열매하면 은유법을 쓴 거지 기쁨이라는 열매지 그럼 아래에서도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은유법으로서 의리를 쓴 걸 찾으면 되는 거야 1번은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구절이지 조선의 독립국임 그러면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얘기니까 이때 의는 의미상 뭐야? 주격이지 그렇죠? 조선이 독립국이다 이런 의미니까 또 2번에 천의 명명하면 하늘이 명령한 거야 하늘이 분명하게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의미상 뭐야? 주격이지 그런데 인도의 군하면 인도주의라는 군대야 은유법을 쓴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3번 대의의 극명은 해석하면 어떻게 돼? 큰 뜻을 밝히다 이 말이니까 큰 뜻을 밝힌다 이런 뜻이니까 의는 의미상 뭐로 쓰인 거야? 목적격으로 의미상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그럼 양심의 명령은? 그렇지 양심이 명령한 거지 이렇게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양심이 명령한 거니까 의미상 주격이지 이해 됐어요? 은유법으로서 기쁨의 열매가 쓰였고 마찬가지 인도의 군하면 인도주의라는 군대라는 의미니까 의미상 은유법으로 동격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6번에서요 김희동립선언서의 한 구조를 주고 밑줄 친 로소와 용법이 같은 거 그랬어요 주의할 건 이 로소를 부사격 조사하고 부사격 조사를 찾으려고 하면 지금 4번만 빼고는 다 부사격 조사거든 그렇지? 그러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로소가 현대어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 로소가 의미상 어떻게 쓰였는지를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의무란 고소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이 말이거든 이때 의무란 고소라는 얘기는 일제 식민지 상태를 말해 일제 식민지 상태로부터 활발히 일어나서 이 말이야 즉 우울한 옛 좌취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김희동립선언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식민지 상태로부터 활발히 일어나서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뭐야? 뭐뭐로부터 라는 출발점의 의미를 가져야 돼 사실은 요새는 6번 문제 같은 건 기미동립선언서를 주고 해석사항 묻는 건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안 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게 다 예전 기출문제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기미동립선언서를 주고 또는 옛 문헌을 주고 밑줄 친 말 조사의 쓰임이 올바른 것 이런 걸 물으면 반드시 현대어로 풀어야 돼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되고 현대어로 풀어서 의무란 고소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뭐뭐로부터 라는 출발점이라는 걸 찾아야지 그러면 답이 나오지 그렇죠? 정답은? 정답은 2번이 되지 산에서 내려왔다 산이 출발점이 되고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의미지 1번은 학생으로서 그런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때로서는 자격을 말하지 신분 자격을 말하지 학생의 자격으로 학생의 신분으로 그런데 2번은 출발점이야 산에서부터 내려온 3번은 너는 어디에 사느냐 살고 있는 장소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너는 어디에 사느냐 할 때 애와 그 쓰임이 같은 것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역시 의미상 접근해야 돼 똑같은 부사, 규사를 찾는 게 아니라 장소를 말하는 걸 찾으면 되지 또 이런 거 있지? 6시에 만납시다 그렇지? 6시에 만납시다 이때 시험 문제에 6시에 만납시다 하고 애와 쓰임이 같은 거 그러면 장소 찾으면 안 되지? 그때는 뭘 찾는 거야? 때를 말하는 거지 시를 그렇죠? 때를 말하는 걸 찾아야 돼 또 이건 도끼에 찍혔다 도끼에 찍혔다 이때 애는 이건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지 뭐로 쓰인 거야? 도구 그렇지? 즉 도구로서 무엇에 내가 당했는지 그런 의미로 쓰인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밑줄 친 애와 쓰임이 같은 거 그러면 의미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의미로 따져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그 사람의 생사가 한순간이라는 게 이번에 그 PC방 살인사건 경찰이 10분 전에 왔었죠 와가지고 이 또라이 같은 새끼하고 알바생하고 다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다투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님하고 알바생하고 시비하는 거니까 그럼 경찰이 돌아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칼로 찌른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 그 자식이 정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말 조현병 심해서 비정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이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거나 이런 데서 이 새끼 평범치 않은데 하고 아마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을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형제놈이 얘기하는 게 그냥 시비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처럼 경찰이 그런 시비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버린 거지 그랬더니 이 새끼가 나중에 칼을 들고 와서 저 알바생을 죽이고 그 동생이라는 새끼는 옆에서 알바생의 팔을 잡고 공범이죠 그런데 이 새끼가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지 약간 병적 증상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탓을 도니는데 그 CCTV에 나와 있는 정황상 병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신병을 감안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 청원이 뭐 백만인가 한순간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법에 우리 국민들이 막 여론상 A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을 갑자기 더 강하게 하거나 이러는 건 맞지 않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정신병이라는 그걸로 그 사람의 행위에 면책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강조한 건데 물론 제가 그 뒤에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 감정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도요 무조건 정신병에 정신병원에 다니고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정신병으로 감염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심신상실을 가져야 왜냐하면 판단능력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만 감염을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칼을 들고 왔고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화가 나서 찔렀기 때문에 감염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 정신병적 증후가 있는 사람이 거의 지금 1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00명 중 10명은 우울증 약을 한 번이라도 먹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이상하게 보면 안 되거든 특히 조현병이라는 이 병명은 그냥 조금 우울해도 정신과 가면 내리는 진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적 증상을 그렇게 또라이 같은 새끼야 같이 생각하면 위험하죠 나는 뉴스가 너무 좀 구별 없이 마치 조현병 환자들을 그렇게 위험하게끔 이렇게 여론화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더라고요 솔직히 아침에 아침에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 아마 정신과 가까운 병원이 있나봐요 그러면 젊은 스윈들이 그런 정신적 지체가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데 가끔은 우리 보통 애들도 말을 안 듣잖아 스윈말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혼자 막 지하철을 뛰어다녀 그런데 그리고 뛰어다니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면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아악 이러고 그러면은 들어오던 사람이 터숙 주저앉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스윈들이 예 그러지마 그러면은 또 막 뛰어가 저쪽으로 그러고서는 또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애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기는 해도요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 무서워해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런 병이 있는 친구들이 아무 때나 폭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뉴스가 오해할까 봐 스윈말은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인이 살인을 저지르지 약간 자기 스스로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못 죽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자식은 그냥 나쁜 놈일 뿐이지 그런 조현병과는 관계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갑자기 도끼가 나오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정신적 징후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은요 절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하지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놈은 사이코죠 공감능력이 없는 놈들 그런 것들이지 오히려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그래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7번에 6번에 이번 경기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이때에서는 뭐죠? 주격조사로서 그렇죠? 단체명사 뒤에 주격조사로서 쓴 거죠 자 등지는 뭐야 등지는 뭐야? 등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마나 놀았던지 몰라 하고 회상하는 거니까 등지가 아니라 뭐야 던지죠 반면에 등지를 쓰려면 4번처럼 사과든지 포도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또는 가든지 오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의 등지가 선택이죠 반면에 3번 사랑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사랑하든이 아니라 사랑하던 하고 과거시절을 써야죠 8번 밑줄 친 조사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8번 문제는 요즘 같으면 이렇게 못 냅니다 요즘에 이 문제를 내려면 이렇게 설명하겠죠 보조사에는 일반 보조사와 종결 보조사가 있다 이 설명을 먼저 해줄 겁니다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조사에는 일반 보조사와 종결 보조사가 있습니다 종결 보조사는 뭐냐면 문장 맨 끝에 쓰는 거죠 문장 맨 끝에 즉 서술어의 뒤에 붙는 걸 종결 보조사라고 그래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 는, 도, 만 부터 조차까지처럼 문장 중간중간에 쓰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일반 보조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 만은 즉 일반 보조사고 먹어를 보아라 일반 보조사고 들르겠어요 종결 보조사고 깊어만 갔다 일반 보조사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선생님 를이 목적격 조사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잘 봐 를이 목적격 조사면 뭐 뒤에 붙어야 돼? 체언 뒤에 붙어야 돼 그런데 먹어라는 동사 뒤에 붙었어 그러면 일단 이건 격조사가 아니지 둘 중에 하나지 잘못된 문장이거나 아니면 를이 목적격 조사가 아닌 다른 게 있다는 얘기지 뭔 소리지 하겠어요? 을, 를이 목적격 조사라면 체언 뒤에만 붙어 아까 격조사의 특징이 뭐라고 배웠어? 체언 뒤에만 붙는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먹어라는 동사 뒤에 붙었잖아 이해 되나요? 그러면 벌써 이건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 를을 보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을, 를이 목적격 조사 말고 보조사로 쓰는 걸 표준국어사전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을, 를이 우리는 목적격 조사라고 생각하지만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학교 문법에서는 을, 를을 목적격 조사로만 인정해요 즉 표준국어 대사처럼 보조사로서의 을, 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이 을, 를을 국어생들이 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 이게 목적격 조사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체언이 아니야 이렇게 동사 뒤에 붙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잘못된 문장이거나 아니면 뭐야? 보조사로 쓰인 거야 그리고 이럴 때의 을, 를은 일반 보조사가 되는 거지 왜 답이 3번인지 알겠어요? 3번만 종결 보조사야 사실은 쉬운 문제죠 설명을 해주고 나면 자, 요라는 건 높임의 보조사죠 해오차를 만드는 해오차를 만드는 종결 보조사입니다 1번의 만과 은은 일반 보조사로서 만은 단독의 의미를 갖죠 그리고 은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요 먹어를 보아라 할 때 를은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냥 먹어보아라잖아 그럼 먹어가 본용혼이고 보아라는 보조용혼이잖아 그럼 이 를은 왜 썼을까? 강조하느라고 강조하느라고 를이 보조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님 다음에 또 들르겠어 하면 말을 깐 거고 알겠어요? 반면에 요를 붙이면 높임이지 그래서 해오차의 높임의 보조사 반면에 오는 종결음이라고 그랬지 오는 종결음이 즉 오는 문장 끝에 오는 종결음이고 요는 보조사야 밤은 점점 깊어간다 하고 깊어 본용혼과 가다 보조용혼이 온 건데 여기 만은 역시 강조해 주기 위해 일반 보조사로서 만을 쓴 거죠 8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니고 만약에 8번 문제를 지금 우리 2018년도 19년도에 맞춰서 출제를 한다면 일반 보조사와 종결 보조사를 설명을 해주고 보기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다음 중 보조사의 성격이 다른 것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9번 맞춤법에 틀림이 없는 거 얼마 되느냐만은 틀렸지? 얼마 되느냐만은 틀렸죠? 왜 금방 알죠? 우리말에 만은은 어미야 어미 그러니까 앞에 용언이 와야 돼 되느냐 만은 그런데 만은은 뭐라고? 이건 조사야 이건 조사야 그러므로 앞에 뭐가 와야 돼? 채연이 와야 돼 너만은 그래서 금방 형식상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되느냐만은 안 되지 그러면 이건 될까 안 될까? 그냥 되느냐만 만은이라고 안 쓰고 만은이라고 안 쓰고 되느냐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만은에 준 말이 만이에요 만은에 준 말이 만이에요 그러나 만과 은이 함께 올 수 없는 거죠 만과 은이 함께 오려면 앞에 채연이 와야 되고 용언 뒤에는 만은 또는 줄여서 뭐야? 만 2번 벌써 벼가 패었구려 뭐 물어본 거야? 구려라는 어미를 물어본 거야 패었다라는 말에 어미 뭐가 온 거야? 구려 어미는 구려죠 구려라는 말은 없고 구려가 종결어미입니다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자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려죠? 그려는 감탄형 보조사 야 근데 너네 5시부터 특강이면 우리 수업 5시에 끝나면 밥 어떡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왜냐면 국어 수업이 5시 끝나는데 5시부터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도 못 듣지 그죠?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건 시간 표상으로 여러분들 표준이 네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그래도 어? 어? 좀 안 맞잖아 5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5시부터 바로 특강을 해 좀 비하하자고 하지 왜 저렇게 잡았을까? 자 그려 그래서 그려라는 감탄형 보조사는 앞에 뭐가 와야 돼? 완전한 문장 벼가 다 폐헌 내 그려 하고 완전한 문장 뒤에는 보조사 그려가 붙죠 그려는 감탄형 어미 그려는 감탄형 보조사 보조사는 완전한 문장 뒤에 와야 돼 완전한 문장 뒤에 그래서 어서 오십시 하고 안 끝났으니까 종결어미 뭘 쓴다고? 오 그러나 어서 오세 끝났으니까 보조사 뭘 쓴다고? 요 어서 오셔 하고 끝났으니까 보조사 뭘 쓴다고? 요 어서 오셔요 어서 오세요 요 주의하죠 따라서 폐헛 구려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려 3번 나의 첫째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틀렸네 연결하는 연결하는 어미는 요야 그럼 이오가 아니라 뭐야? 이오 또 둘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요 틀렸지? 이때는 종결어미니까 뭘 써야 돼? 오 대한 독립이요 라고 써야지 즉 나의 첫째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둘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 오 이해 됐어요? 이오는 종결어미 이오는 연결어미 이오는 연결어미 요가 온 거고 이오는 종결어미 오가 온 거야 그래서 문장 중간에는 이오를 쓰는 거고 문장 끝에는 이오를 쓰는 겁니다 그죠? 다음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끝났잖아 하시오 끝났잖아 그러니까 보조사 뭘 써? 그려 맞게 했죠? 하시오 그려 이 자리에 구렸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맞춤법에 틀림이 없는 것 정답은 4번 10번 바다 속 깊이 잠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래야만 이래야만 이래야만 이라는 말은 없어 뭐야? 이라야만 따라서 사람이라야만 이라야만 이라고 써야죠 사람이라야만 그가 나를 믿음으로써 이런 표현은 없어 이런 표현은 없어 믿음으로써는 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는 있지만 그죠? 믿음으로써하고 로서를 쓰려면 앞에 반드시 미음 명사형이 와야 되고 뭐뭐 뭐뭐 물어라는 어미를 쓰려면 앞에 반드시 어간이 와야지 이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떡헌이 써가 오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썰을 빼고 그가 나를 믿음으로 이러면 돼요? 아니면 아예 믿음으로 라고 써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음으로 라고 바꾸면 돼요? 아니면 믿음으로 하고 형태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 그냥 써만 빼면 되죠 왜? 그가 나를 믿으니까 나도 그를 믿는다 이런 얘기지 그가 나를 믿는 것으로 나를 믿는다 가 아닙니까 즉 이유를 말하니까 그가 나를 믿음으로 하고 써만 빼면 되죠 3번 철수가 우리 반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때 뭐 물어본 거야? 왜 반에 밑줄을 쳤을까? 조사에 적절한지를 묻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 조사에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서수로 서수로 뭐야? 차지하다 따라서 어디 어디에서 차지하다지 즉 우리 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지 우리 반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지 그래서 애가 아니라 뭘 써야 돼? 에서를 철수가 철수가 우리 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4번이요 부모가 가셨음에 예스러운 말투야 예스러운 말투로써 뭐뭐하메 라는 말이 있어 부모가 가셨음에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때 아 이의 매는 예스러운 말투 그러므로 4번은 올바른 표현 그렇죠? 뭐뭐하메 할 때 아 이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이제 관영사에서 또 문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관영사와 부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둘의 용법부터 좀 분명히 해야 돼 자 이론적으로 관영사라는 것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관영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 관영어는 문장에서 꾸미는 말 전부를 관영어라고 부르고 관영사는 본래 꾸미는 말로만 만들어진 말을 말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새 옷 또 여기 옷이라는 말이 있는데 낡은 옷 또 여기 옷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행 가서 여행 여행시 구입한 옷 여행을 하며 구입한 옷 이런 말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새 낡은 여행시 구입한 이런 것들은 모두 문장 성분이 동일하게 뭐야? 관영어야 이걸 관영어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영어는 뒤에 체언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품사는 다 달라요 즉 위에 새는 뭐예요? 이건 관영사예요 관영사 그래서 처음부터 체언을 꾸미게 만들어진 말 관영사 이 낡은은 뭐예요? 동사입니다 낡다 동사입니다 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동사로 바꿨습니다 품사도 바꿔요 그래서 표준고고사전에서 발표했죠 낡다는 동사입니다 늑다 낡다 모두 동사입니다 따라서 얘는 품사가 동사예요 동사에 관영영음이 은이 와서 잠시 옷을 꾸미게끔 쓰죠 그러나 품사는 동사라고 이때 여행시 구입하는 문장이에요 문장 그렇죠? 여행시 옷을 구입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문장이 체언을 꾸미니까 관영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니까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관영절 그래서 이건 관영절로 이루어진 관영어죠 관영절 중에서도 무슨 관영절 옷을 구입하다 라고 문장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관영절 관계 관영절 또 까먹었구나 관계 관영절 동격 관영절 문장을 문장을 만들 수 만들 수 없으면 동격 관영절 따라서 이것들은 모두 관영어 역할을 하는데 즉 이 중에서 관영사라는 품사는 얘 하나라고 따라서 우리말의 관영사는 오로지 관영어 역할밖에 못하지 동사나 동사나 동사는 서술어도 되고 이렇게 관영어 역할도 하지만 관영사는 오로지 관영어 역할밖에 못하지 그러면 이렇게 어떤 낱말이 오로지 관영어 역할만 하는 걸 관영사라고 하는데 이 관영사는 그 개수가 많겠어 적겠어 적겠죠 그래서 영어의 관사 같은 거야 관사 영어의 관사 세 개 있지 어 언 더 우리말에는 그보다 숫자는 많지만 거의 영어의 관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돼 생각하면 돼 그게 관영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 체언이 와야 돼 영어의 어언 더독 항상 뒤에 명사가 와야 되잖아 아닌가 명사 안와도 돼요 와야 죠 자 우리말의 관영사도 항상 뒤에 체언이 온다 그렇게 생겨먹은 걸 관영사라고 부를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관영사는 외워야 돼 헌옷 할 때 헌 관영사 외워야 돼 온갖 걱정 온갖 외워야 돼 어느 지방 어느 관영사 외워야 돼 이해 돼요 외우지 않고 그냥 꾸미는 말 관영사 이러면 십중팔구 틀려 왜냐면 관영사는 외워놔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외워놓은 관영사가 아닌 나머지는 동사나 회용사가 활용한 거야 알겠죠 자 따라서 관영사는 항상 뭐만 꾸민다 체언만 꾸미고 체언 앞에 온다 뒤에 온다 앞에 오고 체언과 붙여 쓴다 띄어 쓴다 띄어 쓴다 스님 그런데 새 옷 할 때 새와 옷을 띄어 씁니까 예 그런데 왜 새 말 할 때는 붙입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합성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새 옷은 합성어가 아니고 새 말이 합성어라는 건 어떻게 구별합니까 외워야지 그건 다른 방법이 없죠 알았어요 따라서 원래 관영사와 명사가 만나서 띄어 써야 되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얘는 하나의 단어가 된 거야 아까 아는 이를 만났다 띄었잖아 이게 당연해요 나이가 어린이를 만났다 띄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자꾸만 어떤 세대를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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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의 하나의 성장기로 부르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는 아예 한 단어로 굳어진 거죠 어린이가 굳어지다 보니까 그 세대별로 젊은이 늙은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고 이해 돼? 그러나 이런 문장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이를 무시한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때 어린이는 절대 세대별로의 어린이를 말한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붙였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래서 항상 국어시험을 잘 보려면 밑줄만 보면 안 돼 반드시 밑줄의 앞뒤를 재빨리 살펴야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 자 관용사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외워야 됩니다 관용사는 외워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고 이게 관용사예요 이게 동사나 형용사가 관용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야 먼저 외울 건 외우고 그런 다음 헷갈릴 때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아직 외운 것도 없이 구별하는 방법은 도저히 알 수 없죠 일단 관용사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번 주 다시 한 번 관용사를 적어도 사전에서 관용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부사는 뭘 꾸민다고요 부사는 뭘 꾸며요 다 꾸며요 관용사는 체험만 꾸미지만 부사는 거의 다 꾸며요 이해 돼요 그래서 부사가 주로 꾸미는 건 용언이 맞지만 용언만 꾸미는 게 아니라 다 꾸며요 심지어 명사도 꾸며요 바로 너 명사도 꾸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사는 그 쓰임이 관용사에 비해 뭐야 매우 자유롭다 그래서 관용사형 접미사는 없지만 부사형 접미사는 이와 희가 있잖아 그만큼 부사는 만들기도 쉬워 이해 돼 곱다는 형용사지만 고이 부사야 많다는 형용사지만 만이 부사야 조용하다 형용사지만 조용히 부사야 그만큼 부사는 접미사 이히를 써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사용해 그러니까 부사는 외우는 게 우스운 요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반면에 관용사는 관용사형 접미사 못 들어봤잖아 관용사형 어미는 들어봤어도 관용사형 접미사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관용사는 형태가 고정돼 있어 그래서 관용사는 좀 외워줘야 되고 부사는 거의 모든 단어를 꾸미기 때문에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부사라는 것은 주로 이히로 끝나는 뒤에 어미가 뒤에 형태가 이히로 끝나는 형태다 그런데 주의할 건 부사와 접미사는 이히라고 했으니까 개라는 말이 붙어서 곱게 아름답게 이렇게 부사어로 쓰여도 얘는 품사가 부사가 아니다 얘는 부사형 어미일 뿐이지 품사가 부사가 아니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조용히 해라 이때 조용히의 품사는 뭐야 부사야 그러나 조용하게 있으렴 조용하게 있어라 이때 품사는 뭐야 그냥 휴용사라고 알겠어요 이 개가 이 개는 그냥 부사형 어미일 뿐이야 그러니까 잠시 동사나 휴용사를 부사어로 사용하게 할 뿐이지 품사는 안 바꿔 관용형 어미 니은 리을처럼 알겠어요 잠시 관용으로 쓰게 하는 거지 품사를 바꾸지는 않아 이해 되나 그런데 이히는 전미사라고 이건 아예 품사를 바꿔버려 자 이거부터 분명히 해 우리말의 관용사는 체언을 꾸민다 체언만 꾸민다 그리고 같은 관용사를 꾸밀 수는 있지 알겠어요 우리말의 관용사는 같은 관용사를 꾸미거나 체언만 꾸며 반면에 부사는 거의 모든 단어를 수식해 그리고 관용사는 한 번 정해진 그 품사가 변함이 없지만 부사는 원래 부사가 아닌 것이 부사로 되는 경우가 많다 전미사 뭐가 주로 온다 이와 히 부사어로 쓸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 많다 왜냐하면 부사형 어미 개가 붙어서 거의 모든 동사형사를 부사어로 쓸 수가 있어 그러나 부사어로 쓴다고 해서 품사가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품사는 그대로 동사형사지만 부사어로 부사형 어미 개를 써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미사 이희가 붙으면 아예 품사가 뭐로 바뀐다 부사로 바뀐다 다음 시간에 133쪽부터 133쪽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대체 일반 대만 인 предлож會 ense 시청자 town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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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